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어... 안갔던데? 켈리컨 어딨냐? 더 안돌았죠? 저기도 뭐 이상한 놈들 하나 있는데 걸리킨 위쪽 저 필드가 샤티 나오는데일거에요 아아아아아아 내 소울이 몇개있냐? 어 3개있어요 석가루부터 부우우 다이어드야? 다이어드? 히헤헤헤헤 슬립 스크롤이다 아니 뭐야 슬립 마법 나 이거 한번 써야지 나 방어도 좋아지게 어우 나 방어도 마이너스 어 잠깐만 마이너스 쓸 밖에 안돼? 아 나 그걸 똑같아 혹시 방패 남는거 없어요? 방패요? 네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해머가 깨져가지고 지금 쌍수가 안돼요 저기 뭐있는데? 오지마아 오지마아아아 오지마아 나는 슬립 마법봉이 있어서 정말 좋아 아 모자르면 모자른데도 모자른대로 최강 파티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것끼리 대충해서 플라딘이 워낙에 좀 굉장히 강한 편이라 후반 가면 갈수록 티가 많이 나요 플라딘인 거하고 성직자인 거하고 그쵸 네 특히 2에서는 카르소미어의 카르소미어가 맞나요 이러네 어 이거 잠깐만 스크롤 아닌가 아 아니네 이게 솔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캐릭으로? 되는 캐릭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런 클러스도 있어요 예 당장 여기서 가능한 캐릭터가 도둑을 끼고 있어야 돼요 음 멀트로 안 되는 캐릭터 몽크는 제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바바리안도 될 거고 와 와 대신에 좀 힘들죠 난 자물쇠러기가 안되면은 답답해가지고 그거 노크로 하면 되니까 예 그니까 시민은 문제가 안돼요 자 와 오 안맞았네 제기라 아 끊어야되는데 오케오케오케 예 죽어 임마 너 오케 저 사고경적장 오 쟤쟤쟤쟤쟤쟤쟤 오우 아이쿠아 어 다행이네 아 그래도 예 캐스팅하는거 자기한테 캐스팅하는거 보고 어떻게 하신거죠 지금 어어 어어 죽었나 빨리 아하 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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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를 몇대를 맞아야되는거야 아 피털이 좀 크네 아 저거 해제는 또 메모라이즈를 안해왔는데 아 갑옷 갑옷 오예 아 여기 워머있어요 어 여기있네요 오른쪽에요 보라색 오오 아 마법은 아니고 아 아 이것도 부서질텐데 방패 들어야지 오 사슬갑옷 좋은건가보다 왜요 왜요 저기 뭐냐 스플린트보다 방호도가 더 나왔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데드 아 그건가 본데 네 생긴게 그건데요 그만 써봐 데드메일인가 뭔가요 플스님 쓰실래요 저 주세요 저야 뭐 일선에 나가도 드렸어요 어 뭐야 왜 전투중해 고고고고 이제 스코트 이거 이미 그 아이템은 무슨느낭이지 다 알고있기때문에 실패을 절대 안하시는 드레스노님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효과는 같은데 사용품아니면 자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이 어딨지? 아 야 참 참 여기 맞아 맞아 기억난다 여기 가는 길 있잖아요 어 진짜네 맞아 여기 가는 길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E는 화면 밝기 조절이 안돼가지고 어두워서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제 화면 어둡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할 때도 아 근데 여기 또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막힌거 같죠? 왼쪽에 있어 표시라도 해주세요 이런거에서 이제 숨어져있는거 찾는것도 재밌어요 여기 여긴 드레드론도 몰랐잖아요 그때 아 여기는 워낙 안다려서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위로는 못 올라가는데? 여기 있어요 올라가는 길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올라가는 길 있어요? 여기요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나랑은 어디가요? 나랑은 어디가요?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 어? 올라가는 길 찾는거 아니죠? 예 어디요? 아아아아 아니아니 그게 거기가 아닌가요? 저어어어 위에 여긴 더 없죠 가죠 여긴 더 갈 데가 없는거 같애 왜 한바퀴 계속 돌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나 혹시 아 이거 없는거 같아요 여기 이게 길 자체가 그게 아니네요 위에는 아예 선택을 못하게 돼있네 예 그래서 나도 그거 지금 보고서 안되는구나 아 저기 셔틀 있는쪽 가야지 북쪽으로 가야되죠 참 아 저기 밝혀놨나? 네 밝혀놨어요 아래로 내려가 근데 여기 석화보 없으면 피볼텐데 아 있어요 저 저 스크롤 3개 갖고있습니다 저 석화보 보실 그 걸사람은 앞으로 나갈사람들 특히나 피에스내면 무조건 걸어야 되고 이동속도가 빠르기때문에 자 준비는 해놓고 일단 어 한시간동안 지속시간이예요 자 여기가 정말 거시기 한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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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아무것도 안나오지? 튕겼나? 아냐 안탱겼는데요 전투하는 소리는 나는데 어 열심히 잘 싸웠는데? 잘 움직이는대요 지금? 저 아닐걸요 아뇨 잘 움직이는데요 AI 에이아이 에이아이도 꺼놨는데? 뭐죠? 귀신이다 아니 아주 잘 움직이는데? 아마 움직이기만 하고 싸우지 못한다고 아 잘 싸우는데요 아주? 잠깐만요 지금 막 나가다가 석화 걸리면 답 안나와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한숨 자요 아 한숨 자자구요? 자 잠시만 맵에 들어왔으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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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만 너 죽었나 너도 안죽었네 죽었나 별거 아닌 놈들이에요 수면봉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마요 에? 스크롤 많다구요? 저 주세요 스크롤을 어 스피무석이다 스피무석 얻었네요 자 자죠 아 아 죽어 자 죽어 야 이번에도 2명 안걸린다 이게 여긴 표준공격 AI가 되게 안좋더라구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길찾기도 되게 안좋은거같애 그냥 제가 느끼기에 길 잘 못찾아요 이거 아 AI를 표준공격으로 하면 옛날에 그냥 공격하면은 공격하다 딴거 시키면 딴거 했는데 예 무조건 공격하러 가요 아 그래요? 스피롤을 시키면 하다가 취소하고 가버려요 아 그래요? 네 시전시키면은 바로 취소시켜요 아 그러면 나 이거 해놓으면 안되겠네? 어 이제 됐네 어 저기 잠깐만 이거 이거 목걸이 있다 아우 스크롤 되게 많네 잠시만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드세요 아니 근데 다 저기 석하고 받고 가시고 예 받고 가세요 여기 한방맞으면 죽인다니까 위에 적어있는 일단 어딨어 PS님 PS님하고 어 어 틀렸다 틀렸어 그리고 여기 두 분하고 오오 가까이 여기 마요 자 석하고 보고 된 사람만 앞으로 가세요 아 어디가요 오케이 아 저까지요 네 3명 근접해서 싸울거 아니야 야 경험치 얻는거 봐 장난아니에요 자 앞으로 가세요 석하고 보고 받은 사람들 일단 저장을 하죠 이따 다시 걸라그러면 강력한 것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고우 석하고 보고 이게 모아놓은게 다행이야 저장부터 하자고요 저장이요 자 계속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저장해 외려 미닛 외려 미닛 저스트 모먼트 빨리 일로 와봐요 다들 이렇게 사륙 본능이 전투에 목말라하고 있어 아니, 시작부터 그러시던데? 첫 방송 보니까? 예. 다들 특히나 PS4님은 모든 맵을 다 밝히겠다는 인력이 엄청나 강해요. 이건 누구냐 이놈? 이건 누구야? 오오! 오오! 아니, 아, 해고암정을 썼어야 되는데? 아, 해고암정을 썼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걸렸어요 쟤는. 다 죽였나? 오케이. 어, 플레이트메일! 플레이트메일이 나왔어요. 거기 뭐야? 플레이트메일이 나왔어요. 와, 여기 뭐 많은데요? 아, 83볼도 그냥 플레이트메일이구나. 그냥 플레이트메일이 나왔어요. 인간연호 아, 아까 이거 다색분자 쓸걸. 아니 뭐 이런 거짓파티가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얘들이 저기 배기데미지에 저거하는, 적어줄거에요. 그 벨트. 배기데미지? 아아! 먹었어. 그거? 저한테 있는거 같은데. 색채보즈. 색채보즈. 자, 됐나요? 드디어 풀렸네요. 수위에 다, 나는 드레든을 좋아지. 오, 시. 다, 다. 나는 드레든을 좋아지. 하핳하핳. 하핳. 히히히히. 너 뭐였나. 뭐였나. 누구였나. 어? 로, 야. 로, 야. 로, 야. 루, 야. 루, 야. 루, 야. 루, 루, 야. 이제 제가 매직미사일을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댐 딜이 좀 되지 자 먼저 가지 말고 그 기다려요 석화보 걸리시는 분들 먼저 앞으로 뭐 석화보 어이 차 피에스 님은 정말 지대로 정찰 잘해야 된다니까 피에스 님이 도둑했어야 되는데 도적 바바리안 이런거 안되나 원래 시프클레릭을 할라 그랬거든요 시프클레릭이요 네 좀 괜찮으니까 시프클레릭도 시프클레릭은 한번도 안해봤네 클레릭 그렇게 본적도 없네 돼요 그게 시프클레릭이 유사인종 중에 엘프 제외하고 다 될거에요 아마 어 불곰이다 잡아요 잠깐만 잠깐만 오 피에스 님 피에스 님 아잇챠 아잇챠 어 나 타겟팅으로 잡을라 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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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샤틸이 어디 나올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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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죽으신거지? 어? 안돼 안돼 안돼! 타겟팅이! 타겟팅이! 어? 다행이다! 누구요? 어? 석화돼서 그래 석화해제 스크롤이 있나? 석화해제 스크롤이 있나? 어? 잠깐만 석화해제 스크롤 사러 가야될거 같은데?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는데? 여기 다시 오면 석화 보호 스크롤이 있어야되는데? 로드를 할까요? 어? 한시간인데 한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풀려? 저 튕겼는데? 아니 제가 해제를 한거 같은데? 어? 뭘로요? 디스페이셨어요? 뭐라도 날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해제될 이유가 없는데? 저 튕겼어요 어? 다시 들어오세요 이러면 또 야냥양님 어! 풀렸다!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야냥양님하고 충돌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잠깐 아냐아냐 한번 봐봐 일단 불러오기 하고요 뭐야? 뭐야? 나 왜 안 눌렀어? ㅋㅋㅋㅋㅋ 자! 데리딴 언니 늑대님 들어오신구나? 다리니 저 나갈게요 잠시 늑대님도 다시 나가셨네 양양님만 마지막에 들어오면 되는 것 같아요 얼마요님 들어오셨구요 다시 나가셨네 아 나가신거구나 자 늑대님 들어오셨구요 네 들어왔어요 드래너님 들어오셨구요 자 얼마요님 들어오셨구요 양양님 들어오세요 근데 양양님은 접속이 되게 잘해 왠지 그 혼자서 그 되게 사양이 좋아서 그런거 아니야? 양양님 들어오셨구요 양양님 들어오셨구요 저번에 서버급 컴퓨터를 하고 있잖아요 서버 15명정도 들어올수있는 램이 16기가라고 그랬었나요 양양님 네 램만 높아요 양양님 자 여기서 양양님 어 저기로 가지말고 양양님quiera 양양님 ADN 양양님 양양님 대략 없을때도 없이 나 걸어가고 있는데 죽었는데? 아 저기있구나 일단 눈멍 마음부터 한번 써봐야겠다 노읍이다 근데 쓰읍 내성있어가지고 아유 저거 안돼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아 공포 쟤가 뭘 쓰네 공포에요 공포 공포고를 걸었어야 되는데 쟤쟤쟤쟤 쟤쟤쟤 다행히 지금 얼마요님은 안되가지고 네 얼마요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네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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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에 한마리 썼다 한마리 한마리 저기저기저기 타겟팅만 안되면 돼 한대만 주면 죽기 때문에 돌이 되버리기 때문에 아까 PS님 보셨죠 돌 되는거 랩업하셨다 여기 경험치가 장난아니다니까 샤티를 만나야죠 일단 아까 그 참 저기 파티는 잡고 저장한거죠 어디 파티요? 그 거지 파티요 안 잡을거 같아요 안 잡은거 같은데 시작부터 만나지 않았어요 아 그런거요? 아 맞네 잡았나보네 오른쪽에 있었잖아 5시방향에 있었잖아 어떤거요? 여기 석상 하나 타겟팅된 아 아 걔 올려주면 참 그거 오르지 않나? 명성 아닌가? 근데 저거 풀어줄 방법이 없을걸요? 부숴야죠 석가해지가 없어요 지금 풀어둔 다시 왔다 타겟팅되는 애들이 아닐걸요? 여기에 한마리 있어 근데 걔 풀어주면 아마 아 그 명성인지 모를건데 아 그거 혹시 저거 아니구나 걔는 참 아마 어디있어 다? 왼쪽에 샤틴 만나러 갈려고 일단 저장을 좀 하죠 걔 잡은거를 뭐 생각을 해서 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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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중인데? 저장을 못해 계속 전투집니다 저장이요 같이 봐요 어 레벨업했다 어 레벨업했다 워 아 지금 말이야 아까 레벨업했다고 다 어 레벨업하셨네 그랬는데 아 내가 너무 많이 눌렀나? 큐를 막 막 연타해서 눌렀더니 몇번이나 되네? 네론님 착하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석하보 스크롤 없어요 세개 다 쓴거야 지금 만약에 풀리면 가다가 가다가 풀리면 석하보 스크롤 사러 가야지 뭐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구울 쓰던가 여기 구울이 있죠 석하가 안되는 놈 아 그 뭐지? 걔 유지시간이 끝나면은 바.. 그 배신하죠 참 뭐 배신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죠 뭐 목숨 걸고 그렇게 잠깐만 석하 석하보호가 잘 봐야돼 버프를 항상 보고 있어야겠다 끝나는 순간 스페이스바드 눌러야되기 때문에 철이리 자자자 나는 자리를 잘 잡아야돼 내가 죽으면 안됩까 아 에이야 힐을 못찾지 힐을 못찾지 힐을 못찾지 힐 잘 못찾죠 정말 그죠 멀티라 더 그런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어어어 어 얘네다 어 얘 안잡았었네 어 처크가 지금 다 끝났어요 다행히 근데 어 쟤 가면 어떻게 싸워야되는데 아이고 나 나갈게요 망했네 강제어택 강제어택 빨리 주치기 어딨어 쟤들은 뭐 주는것도 주는거 별로 없었죠 근데 좀 어려워요 쟤네가 경험치 찬이백이나 좋은데 한명이요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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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로드? 점심 천이백이라고요? 다 합치면 되죠 사실 그럼 로드 하죠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하자그러면 아 근데 걔네 팡금가부 주지않았어 팡금가부시야 어 어 나 마법 다 썼네 어차피 잡을 상황이 아니었던거 같네요 게다가 지금 석화가 다 풀려가지고 불안해요 그러면은 아래 왼쪽에서부터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예 여기 구울한명 만나고 올라가죠 구울 구울이 이정도에 있을텐데 야 너 구울 어딨냐 여기서 바실리스만 하나 안되는데 바실리스도 다 잡았어요 아 다녀봤어요 이제 없어요 네 어 그렇구나 쟨 또 누구야 아 구울이다 쟤 잘싸워 야 싸워 아 내가 조종해야되구나 구울 아 얘 왜이렇게 느려 구울 잡아요 그냥 어 쟤 쟤 야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선택 되죠 근데 쟤 죽으면 어떻게 해? 어 쟤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아 누구누구 울코락스 아 죽었네 아니 내가 목적인가 얘? 네 지금 우르가님 선택한거 같은데? 아이 미쳤네 자 경험치 아니 한 대 맞고 왜 저래? 쟤 레벨 2가 1 그렇게 낮지 않나요 되게? 아이 천상의 힘 강림까지 써놨더니 흐흐흐흐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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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 더해상 없잖아 그 경험치 많이 얻었죠 저기 내시클강산 오른쪽 아래 맵 안갔거든요 거기 화염정반지 있는데 아 그러네 자 내시클강산으로 가서 오른쪽 아래요? 예 오른쪽 아래요 그럼 내시클강산 아래로 먼저 가야되나 소리네 어 여기도 근데 여기도 안했네요 발 안 밝혔네요 여기도 여기도 오른쪽으로 그 맵이동은 오른쪽으로 해야겠네요 따라가기 따라가기 하지마요 여기도 뭐 잠만 여기 뭐 있었나 아 있네 쟨 뭐하는 놈이야 아 M은 M은 구는구나 어 굴 동북댐은 어디인거야 어 스크롤이다 오 식별 스크롤이다 와우 식별 스크롤이에요 이미 썼어요 자 이거 놓고 아 이걸로 누구지? 아 아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넌 누구냐 어 야 놈들이라며 너희들이야 아이씨 데뷔 마 데뷔 가 데뷔 안됐나 tracing 지팡이 지팡이로 맞아볼래? 지팡... 아니 지팡이로 맞아볼래? 이게 내 지팡이가 아니라 니라건데 뺏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역시 내로 이게... 그 특수능력 있더라구요 오호 좋아요 저 어? 넘어가라 됐어요 그랬어요 됐죠 없죠? 오른쪽으로 가죠? 여기서 오른쪽 아래인거 같은데 왜 아래로도 갈 수 있네 근데 오른쪽에 맵 밝혀놨어요? 아뇨 일단 밝혀놨어요 여기 아래쪽부터 없네 어? 여기서 그냥 오른쪽 갈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오른쪽... 아 여기서 못가는데? 없는데요? 아 여기 잠깐만 아 저기 저 오른쪽 말하는거에요 지금? 플라기탑 아... 그... 다섯쪽? 네 아니... 플라기탑 아래가... 아래가서... 예 그 아래로 한번 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이리로 와봐요 그러면 도로 바로 갈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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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 한번 어디갔지? 어? 잠깐만 피스님? 피... 피스님?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만나죠 지가서 왜 거기 가만있었어요? 잘 돌아다니시다가 힘들었구만 잘 돌아다니시다가 힘들었구만 자... 가도록 하죠 가도록... 가도록 해야되는데 왜 안가지냐 왜 안가지는데 왜 됐다 이쪽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다 그... 밝히지 않았나? 어... 어... 이상하다 왜요? 어? 왜요? 또 튕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안 튕겨요 지역 이동할... 아 이거 발더스 게이트 가면 난이 낫는데 어디요? 발더스 게이트요 아... 근데 발더스 게이트 하나로 묶여있지 않을까? 지역이 예? 하나로 크게 이렇게 저번에 그... 맵 번호 보니까 차라리대로 돼 있던데 그씨 쓸모가 없네 아직은... 아직은 뭐 다했다 가죠 예 얘네들은 벽을 안줘요 하이골드를 근데 뭐... 그것도 안주더라구요 저것 때문에 중간에 만나는 것 때문에 그거 된... 그거 뭐야 어 여기 다 돼 있잖아 저 튕겼어요 나양님 또 튕기셨네 오세요 빨리 오잖아요 빨리 튕겨세요 앙크에그? 어 여기 앙크에그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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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통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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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갔네 이거 앙크에그 연속에서 팔 수 있나? 한번만 파는게 아니라? 원래 만드는거 했어요? 아니요 안했어요 그럼 계속 되지 않나? 가져다가 드레드던님이나 PS님 주세요 아니 잠깐만 왜 왜 하나만 들어도 난 못 움직인단 말이야 아 나 진짜 갑자기 왜 안 움직이나 했어 저한테 주세요 저 90% 넘었어요 히힛 야 정말 한시도 내 이메토리 창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만 IDW IT에디는 멋져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완스 2분데 뭐하고 계세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아 자 저장한번 하구요 자고가죠 적에선 시야가 없어서 안보이네 뭐쓴거에요? 아 소환한거에요? 네 이게 8시간 가니까 아 이동속도도 비슷하네 저거 3레벨짜리라 혼자할때는 이거만큼 좋은 마법이 얼마 안되죠 게다가 90% 마법자왕에 예 거기에다가 발사내성 90% 이게 누구야? 어 도와주겠어 아니 아니 이러고 있을시간이 없는게 안돼 아하 아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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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 진짜 하하 절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하 하하 아 죽이면 안된다니까 하하 망했는데요 이미 망했어요 거기다가 더 죽이면 우리는 깡패이다 못해 아주 그냥 예 뭐라고 해야되지? 하하하하 아냐아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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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혁 정말 그 어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얀은 너 그 연기를 너무 잘해 어? 저기도 보석 있네? 스아 아 여기 무슨 기월링이 잘 채워 아아 브레스를 쓰고 싶다 빨리 죽어라 이거요 저렇게 몰려있으면 쏘고 싶으시죠? 팀 길도 같이 하시고 잠깐만 잠깐만 여기 뭐 없지 않.. 없나? 시체들이 너무 많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애 아 여기 또 있잖아 아니 미안하다 야 아 나도 뭐 있는 줄 알고 여기 화염 저항 방지가 어딨더라? 뭐 어디 있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스피드보트 어.. 동굴력 때문에 주면은 닉트변신 해가지고 온 말 불 그냥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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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클록싱 한 다음에 마구마구 돌아다닐 거 같은데? 그거 있잖아 쉐도우딘서의 그 시간정지 하는 것 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 플레임 피스트래 오버네요 안되요 그러면 우린 무언가요 우린 영웅들이야 선택은 우린 도적대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 나 몰라 진짜 아 아우 나 몰라 진짜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 왜 죽이려고 했죠 아니 아니 안되 하아 야 가보시다 안되 야 아파트로 갈까요 그냥 마을 가가지고 다 죽이고 야 그리고나서 접는거야 게임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애들을 많이 죽이면 안되는게 타락해요 근데 그렇죠 당연히 다 타락하고 그냥 게임 접는거야 그러고싶으신가 봐 다들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아니 명성 낮은건 상관없는데 타락하면은 그게 문제에요 열심히 올려놓으면은 솔직히 후반가면은 뭐 템이야 돈 썩어 나니까 상관없는데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화염반지 있는데 아닌가 야 어 이미 이미 다 가져왔군요 어 잠깐만 보석이 그 눈을 안뛰는 사이에 벌써 많이 인벤토리에 잠깐만 어 화염저항을 누굴 줘야되지 저 저항 저 저항 화염저항 저 저항 저 저항 저 저항 어 그래요 네 이거 하나 더 화염저항까지 더해 여기 이제 다 돈거 같은데요 왼쪽 아래만 보면 왼쪽 아래 어 그러네요 이제 냉기까지 쓰면 저 삼속성 근데 냉기는 안해도 될거에요 왜냐면 냉기 뭐 그 그거 한 쓰는 애가 별로 없잖아요 냉기는 아 근데 진짜 드레이드 드레드노님 왜이렇게 타코가 좋아요 힘이 19잖아요 일차이가 그렇게 심어요 어 이젠 또 누구야 거기다 워에뭐에만 저걸 해놔서 와 이거 너무 안맞아요 13도 너무 안맞아가지고 이건 뭐야 나중에 건틀렛 차면은 또 잘 돼요 자 고 만약에 투까지 하시면은 카르소미오 딱 차는 순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타코를 자랑해요 어 여기 뭐하는데지 저게 언제 발생했었지 바로 올게요 어 오케이 죽어라 죽어 비코니아 좀 구해줄까요 가서 아 저기 비코니아 만나는 데인가 저기인가 저기 위인가 데 어 이것도 플랭피스트 단원이 또 나와요 플랭피스트 아 맞다 걘 죽여도 돼요 걘 죽여도 되죠 합법적인 살인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어 예 스크롤 주세요 나 식별 식별 스크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3개나 가지고 보시죠 아 아 이 두루마리가 아 근데 이거 생각으로 많이 들어간다 20개인가 그 차면은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보호 스크롤 나무 보여요 나무 보여요 네 어 그래요 이거 이거 해놔야겠지 블락가요 자 쉬고가죠 안쉬고가도 되나 그냥 가죠 블락띠야 블락띠야 블락 저장 어 저장하려고 했는데 점프야 어 얘네 거미인간이 도망가는구나 이터클렛 아 맞다 레드위저드 잡아야지 레드위저드 잡아야되요 스크롤를 많이 줘요 조 그 키를 지금 큐를 겁나게만 눌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장이 되나오네 이게 전투를 안하는 그 사이가 되게 짧아가지구 지금 저는 잘 눌러야 되가지구 바로 전투 끝나자마자 눌려고 큐를 막 연타했더니 서울 черogenabs 안에서 오 오 오오 오 오! 죽는다 죽는다 아 나 몰라 어휴 신기해서 함정인거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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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모르겠다 여긴 로드하죠 정말정말 진짜 아이 몰라 좀 여기 이런 필드였나 여긴 돌아다녀본적이 없어서 잠깐만요 아 공포좋아 네 아홉사들만은 공포를 잘써서 오른쪽 위 아니었어 여기 오른쪽이 여기 오른쪽있죠 1시 3시 5시 여기에 거미지물 함정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을거에요 어 얘네가 레드위저드 예예예 어 찾았다 어디 누가 맑은거지 지금 아 나량등이네 아 동굴룩등이네 잡고 절로가자 절로가자 일단 뭐 거미조 아니다 해골함정 쓰고 시작하죠 뭐 아 아 몰라 야 알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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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남산리도 들어가서 같이 죽겠네 내가 먼저 그 그 그 그 마법을 선방으로 날리고 시작하면 어 여기도 하나있네 어 미사일 그거다 어 어 이거 뭐지 마법재고 아 마법재고 어 마법재고 뭐야 자 어 포션이 두개 나왔어요 포션 두개는 일단 너무 많이 죽으시는 그 피해심니먼트 좀 드릴게요 어 이거 미사일 그거 아닌가 거치기 미사일 반지 미사일 반지 아니 아니 그 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화염 반지가요? 네 반지에 아갓나자 달린게 있었어요?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맞을건데요 어디계세요? 아직 못쓰는구나 식별이 안되서 에너님 스크롤 짱착많이 먹음 에 에 에 에 다들 먼저갔어 아이 몰라 나양님 그거 줘요 어 어 엄청 엄청 왔네 오케이 석화 아 석화 여기서 나왔다 이거 좀 있다가 거기 달러석에서 들어갔으면 되겠다 좋아 더 나가지 마세요 여기 왠지 함정있을거 같은데 더 나가지 마세요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또... 또 어디서 그런거야? 엉 엉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엉 엉 엉 엉 왜 거미랑 같이 계시니? 근데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드레드나님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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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지나 해도 원래 특성력이 참 좋았을텐데 뭐야 이건 또 여기 반복 함정인가 그럴텐데 다 죽이고나서 함정 걸려서 다행이다 자 들 수 있어요 근데 참 못들죠 그 껍질은 버리세요 제가 들게요 짱 왜 이렇게 무거운 머리가 두개나 있구나 아니 그걸 저한테 다 넣어놓고 다니셨어요? 예 내가 달랐는데 이게 아무리 거인의 힘이라지만 거인의 힘이잖아요 나도 못 움직이잖아 다 PS님한테 줘요 PS님한테 PS님 이래요 좀 썬더미어 가서 팔아야지 그거 그거 갑옷 좀 만들어줄게요 아 가지마요 나녀냥님 아마 쓸 수 있을걸요? 그 갑옷? 판검이 아니라 어떤 갑옷인데요? 이것도 측정해야 되고 그 저거 그 저거 지금 아마 들레이네님 차고 계시는걸걸요 그게 뭐가요? 아닌가? 앙크해고요? 네 앙크해그 껍질 갑옷 아 앙크해그 갑옷이 판금이 아니에요? 판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판금이어도 제가 찰수있고 판금이어도 제가 찰수있고 그리고 그게 힘요구치도 좀 낮은편이에요 힘요구치는 낮은데 제가 일단 상황가서 살리고 저기가 비토니아였었구나 저기는 여기 위였어 위였구나 위였구나 여기 흡폐력대에 가다가 나오면 안되는데 예전에 이거 그니까 발더스게이드 처음할 때 있죠 적절한 하단님 어서오세요 발더스게이드 처음할 때 그 흡폐력대가 경험실을 많이 주는거에요 여기 오다보면 처음에 초반에 올 수 있잖아요 사원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맨날 쉬고 공포인 늑대다 공포인 늑대다 원래 늑대가 사람보다 느린데 어이구 제게라 예 그렇죠 마법무기 초반에 얻는 바스타드로 열심히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흫 이제 경험실을 많이 줘가지고 맨날 여기서 쉬는거야 쉬기만 겁나게 눌렀어요 여기서 그러면 한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레벨업을 하는구나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앙크에그라는 데가 있더라 제일 좋은 데가 거기 와이본동굴이잖아요 어 와이본동굴이 제일 좋죠 정치가 아주 그냥 혈관에 피드 대신 저기 해독제 흐를 때까지 해독제를 먹어야 돼서 저 언제 살아나요 아 아무도 안살리는데 흐흫 다른 살리는데 관심이 없고 죽이는 데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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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 이거 식별도 해야겠다 사바세계의 공기 이거 어 2대6의 폐 맞아 이거 아지나간에 화염 그 그건데 감사합니다 아지나간에 화염 반지를 어 예 아갓나자는 근데 잘못하면 팀킬이 돼서 안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쓰실거에요 이거 드렸는데 한번 써요 잘 써봐요 루지 잘 잡고 아 차라리 동굴룩대님이 나왔려 나왔어야 응 붙어 아 아 아 아니 붙어서 싸우니까 네 저기 아니 기부 좀 하시지 아 그 그거 이거 저기 나중에 대책 안 써요 또 명성이 조금 확보가 돼 있어야지 이 상태에서 죽이면은 그냥 바로 타락이에요 실수라도 그건 걸쳐 자 100원 일단 13에서 15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100원에 200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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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 상승하는 명성 왜 이렇게 빨리 막 지금 16에요 지금 누가 또 한 거예요 왜요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돈이 얼마 나간 거야 아 모르겠다 좀 좀 어디서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자요 여기서 가기 전에 아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성역 써야지 안되겠다 그 그거 그거 한번 써요 그 팀 강림 좋아요 고 자 베라고스트 가서 물건 정리 좀 하고 근데 아 괜히 잔 것 같은데 왜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또 자야되는데 바로 그걸로 그것도 그렇게 안 해놨어요 모르겠어요 아 여기 지금 저녁이다 게다가 게다가 지금 저녁이야 자고 와야돼 저녁이에요 저녁 몇시네 조별 저거에서 하루 밤 자죠 아니 노숙하면 안될까요 여기 노숙 잘 안되지 않나요 여기는 없을걸요 아 그런가 발도 스케이트 안에만 있나 여관 입구에서 아 안녕하십니까 이 자식들은 사람을 죽여도 안한다는 우리 나 심심하면 전투음악이 흘러요 나한테 전투음악이 흘린다는거는 누가 나를 때릴려고 한다는 소리야 아 이거 봐 아 햇냥님이네 자 아 항상 드레이너들이 많았을때는 항상 피가 아 한 한 한 1,2정도 달아있는거는 그냥 꽉 찬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아니 정말 보기전에는 아니 내가 하면은 뭔가 빠멧이나 이런 강력한 직업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보다보니까 아 이건 클랩이 없었던데 답이 안나오겠는데 생각된던던데 하나는 만드셔야 되는데 어 두개 다 두개 다 두개 다 예이 설마 어 아유 이거 어떻게 아 저거 저거 구하는거 금방 구하니까 뭐 농장좀 한번 쓸까요 아 농장 농장하면은 저음치 그냥 이빨이로 들어오는데 뭐 확실히 예 게다가 뭐 뭐 지팡이만 있으면 잠깐만 어 어 어 어 그림작업으로 만 저까지 떨어졌는데 아니 왜 워헤머는 없지 워헤머요 워헤머 그거 말고는 마법 워헤머는 없지 마법 워헤머는 없지않나 플러스 1짜리를 안파네요 여기서 옛날에도 그래서 짜증났던거 같은데 워헤머가 둔기 중에서는 데미지가 가장 좋죠 워헤머가 둔기 중에서는 워헤머가 둔기 중에서는 데미지가 가장 좋죠 그게 아니라 저기 크롬위어가 있어서 아 플레일이 가장 좋던가 예 데미지는 플레일이 더 좋은데 아 모닝스타가 더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크롬위어가 있어서 최종테크는 워헤머로 가잖아요 플레일하고 아 그건 그건 그렇죠 그거 뭐야 플레일 오브 에이지하고 예 이둔윤은 무조건 플레일 오브 에이지 플러스 사랑 크롬위어 저거니까 어? 한 분은 어디 갔지? 다 왔나? 아니 두 분 두 분이 안 오세요 늑대.. 늑대님?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가는데마다 이렇게 경비가 쫓아다니는 잠깐만 어 저기 일단 가가지고 나머지 안 거시기한데 안 밝힌 데 거시기 안되네 난 단어를 선택을 잘 못하는 거 같애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편한 거죠 편한 단어를 쓰는 거죠 적절하게 잘 선택하시는데 탓 슬루이 알아서 하세요 누군가는 나를 보호해주려고 항상 따라다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거였구나 저 그 뭐지? 어? 나 또 많이 생겼네 이것도 한번 팔아야겠네 이거 그 반지하고 그거는 저기 하이엣지밖에 안파는 거 같죠? 야 이거 해골함정을 배워서 확실한 데미지 들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개뿔 대기는 쏘기가 무서워 같은 편이 맞으니까 원래 내가 선빵을 날리고 가야 되는데 선빵 날릴 기회가 없어 어? 그렇다고 해골함정을 안 변수도 없고 어? 여기 가면 안되겠다 뒤로 빠지세요 거미들의 무서운 점은 공격 속도야 애들이 공격 속도가 아주 빨라가지고 아 함정 함정 찾기 메모라이즈 하셨나요? 네 자 앞서주세요 저게 좋은 점은 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 라운드마다 계속 해주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아 칼거미가 공격 5에요? 아 정말? 4 아니였어 4? 5야? 그러면 개선등가속 받고 칼거미 변신하면 10번을 때린다는 소린데? 칼거미 변신은 아마 안될걸요 아 칼거미 변신 안되요? 그래서 아마 마플 변신이 제일 좋을거에요 아 그것도 저건가? 강화모드만 그런가? 칼거미 그 폴리언트 셀프에 그 칼거미 아니냐? 있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었던걸로 아는데 음 칼.. 검이 있어가지고 그게 칼거믄줄 알았네 탐색 끝이네요 여기 위쪽에 밝혀놨나요 혹시? 여기.. 아 여기 위쪽이? 안 밝혀놨는데 위쪽에 비코니아 나와요 자 잠깐만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자 여기 밝혀놓고 예 앙크에그 한번 쓸러가죠 앙크에그 한번 돌면은 경험치가 거의 뭐 다들 레벨 1로 수직을 할거 같은데 최소한 지금 보면은 최소한 아 이거 잘 맞냐 잘 맞을 수 밖에 없죠 아무 클래스가 근데 잘 맞는다고 했는데 피가 다른거 보니까 또 그게 아닌데요 지금 룰이 보통 룰이라 아니 두번 맞았는데 피가 이달았으면 최소한 맞은건데 제 화살은 또 언제 털어 가신거에요 자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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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하시는 동글름대님 어 여기 뭐야 여기 안되잖아 저기까지 아니 저기까지 가야되잖아 어 여기도 안되는데 여기 위로 안되요 여기 위로 안되요 허허 허허 말로 하시면 다 들리는데 그러면은 위로 돌아서 아니 프랭글리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되겠는데 음 그런거 같애 어 여쪽 위에 들긴거 같애 어? 쟤 누구야? 얜 또 누구야 자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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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눈만마법이 그 원래 엄청 안걸려 이상하게 비지트할때보다 슬립은 그냥 다 직빵인데 눈만마법 내성을 엄청 타더라 이상하게 아 라스우드 어 어? 라스우드 됐네 라스우드랑 저기 위에가 펠드베일인가? 하여튼 둘중 하나에요 일단 예 농장가죠 바실리스크는 이미 통과했어요 네 석화스크롤을 세개쓰고 돌격을 해서 자 잠깐만 자 자 자 자 가지마요 저장하구요 이 멈춰놔야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 움직이게 시간을 지배하는 자 검은대로 아 가만 내드면 빨빨거리면서 아주 돌아다녀가지고 와 공권뇨행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잠시만요 노래 한거 듣고 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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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